자, 숱을 나의 방화 야, 여기 정말 많이 탔다 진짜 많이 타기엔 정말 많이 탔다 다 탄거 아냐, 여기 숱?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실수가 산을 벌거숭이를 맞냐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난 거야 이게 산불라면 산불라면 뿌리까지 다 타나? 뿌리는 땅속에 있는데 산불라면 그 눈깔도 먹어요? 그리고 똥 싸는 거 아니야? 숱이, 숱나무가 어딨는지 안 보여 그냥 스페이스만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알아서 가라고 일어난 всё 여기서 가능한게 일어난 Track 숱이 펫 Reddit 컵 이럴 에어 숱이 엔 엔 가서 딸기 따죠 딸기 저녁에 딸기 따는게 좋아요 딸기는 저녁에 깬장 타이콜 그림자괴물은 어 그림자괴물은 나오는 때가 있어요 나이트메어 시간대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대만 피하면 돼 그 시간대 피해다니다가 그 시간대 피해다니다가 이제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 그림자 괴물이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오잖아요 빛나는 그 빛나는 빛이 이렇게 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유적 같은 거 그 네모네 가지고 빛 조금 나오는 거 그런 게 빛이 나기 시작하면 그림자 괴물이 나타나거든요 악령들 그러다가 이게 다시 다쳐가지고 빛이 없어지잖아요 그때까지 피해다녀야 돼요 그냥 도망다녀 도망다니다가 그 걔가 없어지면 아 그 빛이 없어지면 그림자 괴물들 다 같이 다 없어지면 그 악령의 그 그거 뭐야 연료 뱉어내면서 그 그 그거 뭐야 연료 뱉어내면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황폐해지지 잘하다가 난 이게 맨 처음에 그 딸기를 다 안 자란 상태에서 저걸 따면은 저렇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내들아구 그게 아내들아구 그런거 같애요 그런거 같애요 어차피 저건 다 똥만드는데 저거 들어가는게 별로 없어가지구 과일은 과일종류는 어 그냥 먹는거 아니면 어 그니까 초반에 아니면 뭐 별로 쓸데가 없더라 짬만들어서 먹는것도 뭐 그냥 공공만 채워주는거지 정식력 채워야되는데 호박콕기 때문에 뭐하는거죠 일단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호박 자체가 보관하기가 쉬워서 일단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호박 자체가 보관하기가 쉬워서 호박 카드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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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무스는 잡으러 가볼까? 근데 맘무스가 고기 8개밖에 안준다는게 좀 그래 한 고기 한 16개 정도 주면 정말 좋을텐데 그러면 잡으러 갈만한 용기가 불끈불끈 수산하죠 16개면은 16개면은 돼지 한 놈 어 돼지 한 놈 있다 아 당이다 당이다 있다 있다 돼지 있다 어 이거 다 상하게 되겠네 쟤넨 잡죠 야 일로와봐 너도 일로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이 잘 먹는다 너나? 아휴 저 먹보자식 저 어디갔냐? 제대로 변형시켜야되는데? 아 저기 소리가 난다 빨빨리 주소 빨빨리 아 똥에다가 똥에다가 얼굴 맛대는거 같아서 참 싫어 이거 똥죽는거야 아 손도 깎아야되는데? 횃불? 나 횃불하나 이거 어디갔지?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태가 똥이 작년이 선미 뭐지? 잠시만요 아 이제 똥 똥 똥 내다 놓고 아 이거 나와놓고 그러면 편나무 소우 아 이거 비온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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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한데? 아이고 아이고 나 저거 어 빨리 빨리 리셀 리셀 이것도 만든다고 한다는게 나뭇가지가 왔구나 아 이걸로 되려나? 이걸로 되려나? 이리저나 몬스터고기는 남아 돌죠 저지 몬스터고기는 너무 많아 자 자 자 단단단단단단단단 배축 계약 대충 비 채워놓자 그래도 너무 부족해 그래도 부족해 나뭇가지 부족해 공개 이것도 한번 다 재료 추출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 그 동굴에만 신경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동굴 그 탈환작전 뭐 이런 식으로 동굴 점령기 막 이런식으로 어디야 아까 됐는데 어? 됐자 됐잖아 좀 더 여기 밖에 안되네 어? 소시 부족하네? 자 마지막 해놓고 어 자 이거 이거 해봐 이거 해봐 몬스터 고기 몬스터 고기 고기 육포 만드는건 처음이다 이게 된다고 소리는 들었거든요 음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.. 이렇게.. 어? 오케이 야 내가 먹어 어 야야야야야 치스 나 죽어 돼지는 죽어서 고기를 남기잖아 고기를 남기잖아 안그래? 야야 치스 까지 빨리 먹어 빨리 빨리 야채도 말릴..말릴 수 있으면 좋을텐데 나 배고파 죽을거같아 오오 잠시만 잠시만 위로미트 야 우리 그러는게 아냐 야 잠깐만 어우 그래그래 아 이쁘 이쁘러 이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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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과 먹구요 하나 더 먹구요 하나 더 먹구요 꿀 꿀 하나 오케이 나 고기 오지마으 오오 오 뭐야이거 야안대안대안대 저거저거 기다려봐 기다려봐 얘들애들아 내가 너희들 구해줘야되 으흐흐흐 어어어 지쏵 어어 어어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... 오오오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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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죄 없는 애를 왜 때리냐 이 누락탱이야 어? 어? 어 이거 뭐야 이게 아닌데 어 저게 아닌데 꿀 3개가 아니에요 고기 하나 꿀 3개 아니었나 고기 몬스터 고기 하나 작은 고기 하나 다른 놈 어서오세요 고기 하나 큰 고기? 큰 고기라 일단 나뭇가지 그것 좀 하자 아 큰 고기가 있어야돼? 그러면은 몬스터 고기 하나 작은 고기 하나 넣어도 되겠네 큰 고기 몬스터 고기도 큰 고기로 쓰잖아 하나만 나오면 제가 Harrison 근데 альный 너무 forecasting 지금 저건 꿀 햄이 아니라 꿀 꿀 햄이 아니ạ 지금 내가 먹은거 꿀러겟 같은데 네 두종류죠 너겟은 저거 꿀햄이 따로 있는데 꿀햄은 고기가 두개 들어간다 군소고기 하나 작은고기 하나 너겟은 능력이 뭐예요 작은고기가 필요한거 같은데 몬스터고기라나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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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BRAND- Yani 아 우유 황 funnel 아 체력 20밖에 안될? 어? 뭐야? 저것도 너기씨 만들어졌는데? 큰고기가 꼭 들어가야되나보네 꿀애문 카르도 소스맛 흑떡 속 비싸 divorce 축구 자 꾸레몬 자 꾸레몬 이거 하나 물속어기 하나 생각ait구요 저게 꿀앰이지 큰고기 하나 몬스터고기 하나 꿀 두개 작은고기 하나 넣어도 되는거 이게 꿀앰이지 그래 그래 저거를 포션상 아니고 일단 포션있으니까 사탕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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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빨리 따야죠 호박을 빨리빨리 많이 많이 따나 딸기 또 나왔다 호박 따기 전에 딸기부터 탔다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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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들도 자야되기 때문에 딸기는 저녁에 어? 저기 딸기 또 나왔네? 야 근데 돼지 다 잡았지? 한 명도 안 남겨놓고 다 잡은 것 같은데? 하나 남아.. 아 하나 남겨놨나? 열두개였으니까 여섯마리 여섯마리면 일곱.. 일곱개 지었으니까 한 마리 남았네? 두개 이번엔 많이 귀찮지 않겠는데? 에이.. 두개만 해 이쁜 돌좀 캐우자 이거까지만 하고 돌 대박좀 캐우자 대박좀 캐우자 체스터까지 데려가서 돌을 다 없애버릴때까지 돌을 캐우자 체스터까지 데려가서 과일은 똥 만드는용도 말고는 없는거같애 특히 두리안인가 그거는 거의 몬스터고기치고 받으마 몬스터고기 하나여고 두리안인가 그거 나올면 몬스터 샌들지있죠 그걸 나올더라 다 그냥 돼지한테 주는거야 과일은 씨앗 뱉어내 빨리 아 한번에 휘익 죽고 싶다 정말 항상 느끼는거야 흠 농장이 40개쯤 되니까 한번에 이거 40개 딱 맞춰서 나온 적이 없네 푸질리 육회 설탕 설탕 다행히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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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상자는 이제 씨앗 섞여서 걸음 만드는 상자가 되어버렸어 씨앗을 섞여서 걸음을 만들라 나 지금 잘 섞고 있어 아 이것도 씨앗 섞여야지 아 몬스터 고기가 없으니 돼지 하나 있을걸? 돼지야 돼지 한 마리 돼지 아까 안타 안죽였는데 돼지가 어딘가 가버렸다 여기 어딘가에 숲에서 돌아다니고 있을거 같은데 돼지야 돼지 야 곡괭이 내놔 됐어 가자 아니다 너 웃다라고 좋아 곡괭이나 내놔 텅 70% 아 아 나무래 돌하러 가야지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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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가자 또 나왔네 군대에.. 군대 하나씩 나오네 어! 이걸 안 갖고 왔다 저녁되면은 이거 25%밖에 안되네 이것도 안.. 이것도 안.. 안하고 왔네 음식도 안 갖고 왔네 음식도 안 갖고 왔네 아이 몰라 와.. 정말 많이 탔구나 이거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거야? 쓸 데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쓸 데가 없는 것 같아 화약 만들 때 정말 쓸 데가 없는 것 같아 정말 쓸 데가 없는 것 같아 화약 만들 때 흠 흠 근데 이게 화약이 양나래검 아닌가? 이거 어디다 화약 어디다 갔어? 아! 화약 던져 떨어뜨려 놓고 화염 지팡이로 넣으면 빵 터질려나? 화염 지팡이로 군대군대 깔아놓는 다음에 동굴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죠 활 좀 만들어서 활.. 활.. 활 만들 때 뭐 뭐 필요하더라? 아 이게 필요하네 썩은.. 썩은 달달 흠 그런 방법도 있군요 있자 일단 다 다 돌 회수 화약이 화약이 한번 터트리 터트려 보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가능하는지 한번 터트려 보자 하나인가 만들어 놨거든요 하하하 야 이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돌이 계란을 썩히면 아마 썩은 계란이 될 것 같은데 계란 뭐 썩혀보죠 아 그러고 보니까 힐링포션을 힐링포션용 만두를 햄으로 대처하려면 큰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큰 고기를 좀 많이 해야 돼서 버팔로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고 이거 다 닳았다 0%도 계란이야 뭐 계란 썩히는거야 금방이지 밖에 내놓으면 계란 금방 썩을걸요 그러면 그러면 그.. 화약 다음 갈때는 화약으로.. 근데 솔직히 화약 안써도 애들이 쉬워가지고 동굴리층도 어 저거 다시 가져가자 너 오면은 내가 너 때려준다 저거 잡아.. 잡아버린다 너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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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? 야.. 아이고 아이고 한 대 때려야 되네 아앗 이유로.. 늦ுacion 이케 yeaih.. . 한마리 근데 화약에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지? 일단 우리 가서 어? 여기 두개 톨보드 더 안나오나 이제? 더 안나오겠죠? 죽여가지고 아홉개나 쏴야지? 데미지 별로 안되네 아이고 온다 디디 히어댔? 뭔소리지? 나를 습격할려고 안나타지? 이 빌어먹을놈의 하우드들 하이에나가서 놈들 빨리가자 거기다왔다 빨리가자 거기다왔어 아임 쏘 헝그리 나 배고파요 이것도 한번 어 아까도 했지만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음 보석은 쌓여만 가구 텔레포트 써야겠다 이제 텔레포트 이제 부담으로 쓰죠 많이 보석은 많이 보석 모았으니까 그 던전에서 나오면 바로 텔레포트 써야겠다 뭐 아 이게 없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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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 이거 다 넣어놓고 네 개 아 아아 잠깐잠깐잠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빨빨빨빨빨빨 어 알집있으면 계속 나오네 icles 일단 넣어놓고요 이거 이거 썩혀 야 썩어 잠깐만 이거 혹시 이거 이거 저거다가 근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놔두고 이것도 구화하려나? 구화하려나? 새끼가 나오려나? 안 나오겠죠? 나의 괴는 필요가 없어 공기 뭐였지? 저거를 썩혀서 이걸 썩혀서 음 음 음 타결이 안되고 이제 알집있으면 그 어떻게 나오지 그냥 알이 생기나 알이 생기면 쟤 쟤 커가지고 구화를 쟤 참 그러고보니까 쟤네들은 번식을 안해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아아아 나 잘못 죽었어요 이런 바보같은 야 이거 자기들 아 여기다 떨었으면 돼지가 먹을텐데 어 여기다 넣어놓지 어 어 여기다 넣어놔 이거 넣어놓으면 뭐 뭐 밖에 있는거랑 똑같겠죠 썩는건 그러겠지 자 어 포션은 이걸로 가지고 가구요 포션은 정신력은 어 사탕으로 아 쿠키로 가져가죠 쿠키로 가져가죠 쿠키로 가져가죠 쿠키로 이때 아니면 언제 쿠키 써 저도 아 잠깐만 마자 맞아맞아 내 돌을 구갈려고 뭐였지 쟤 지금 돼지 소리도 들리고 잠잠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토끼가 겨울토끼잖아? 그러고 보니까 겨울이네? 아 이미 겨울이 왔어 겨울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겨울이 왔어 겨울토끼야 스노우보드도 오고 그럼 저거 너라도 잘 안 썩을 것 같은데 어 어 일단 온서고기 어 온서고기 똥 만들꺼 돼지야 이리 와봐 돼지 많이 나왔다 어어 돼지야 돼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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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돼지야 돼지야 여기 나한테도 필요있어 이리 와라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며 비가 내리고 식사 이리 와라 배에 이리 와라 관광 와 시 아 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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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옆에서 주우면 똥에다가 얼굴 때려먹는 것 같애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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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곳은 나, 됐다 음... 음... 네에... 됐어? 됐어? 네... 그리고 여덟 여덟 개구나 여덟 개구나 여덟 여덟 개구나 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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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네 네 지 vår 지겨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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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비교 아이고 아이고 어 잠시만요 어 왜이래 왜이래 아아 잠시만요 어